우리 오늘 물에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남기는 추운데 중태형은 싸라이니까 뭐. 됐다! 물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뭡니까 이게? 하지마 하지마 지도. 너무 많이 나 조금 더 오른쪽으로. 콜라이. 왜 내가 가는데? 으악! 으악! 고마세요! 고마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물에 나오는 거 시작이야. 물 안 해도 돼요? 물 안 해서. 네. 신발, 신발 저 젖은 거 저 젖은 거 저 갖다 줘. 고마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왜 애만 데려와? 자, 데려 오셨잖아! 애 살리고 싶으면 빨리 금 꺼내가지고 와. 고마세요. 고마세요. 수고 잘했어. 수고하긴 할 거야. 아니 왜. 안 일어났는 게 없어. 소고 estás 지금. 자, 맛있네요. 아, 맛있봐. 아닌데! 저도 슬퍼! 그렇지! 음... 맛있다, 넌 왜. 최고였어. 조금만 더. 아파? 안 아파? 괜찮아? 고마세요. 으악! 아 Scene, 자, 너가 오늘 저녁이 왔어요 또 스코넨을 못 잡는다 그럼, 사귀고, 사귀고, 사귀고 이는 주인공,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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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이는 주인공, 전주, 전주, 전주 이게 한번 와 있어야 되고 너도 여기서 이게 있어야지 그래야 재미있지, 액션이 그런 포인트, 여기 잡아봐 신나게 때려, 이때다 싶어서 형, 신나게 때려. 신나게 때려, 이때는 신나게 때려.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아, 걸려? 제대로 맞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빨리 해냈는데 살짝 묻어야지. 빨리 와, 나와. 나와! 나가, 나가, 나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돼서 깨져야 이제 두진이 거기서 또 액션을 받으니까. 나와! 야, 이 또라아, 이 새끼들아! 조준아! 조준아! 아, 어떡해. 재수씨! 많이 줄은 건데. 아이고, 어제 그렇게 했잖아. 차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어? 정수님 죽은 거 아니냐고. 드렁크에 비분양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냥 죽었으면 이거 안 찍어도 됐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전화, 어떡해. 헛, 어떡해. 정수님. 지킨하니 이틀 전에는 안 춥다고. 패딩도 안 꺼낼 파텍도 안 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 꺼내왔어. 무섭니까? 형님 좀 부탁드립니다. 저 괜찮아요. 아니요. 같이 있어요. 오케이. 난 이번엔 너무 길어서. 이번엔 너무 길어서. 그만 마시면 소망이 타면 되는데요? 오케이. 메탈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